경남도립 남해대학의 부실수업 논란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. 도는 대학 측의 자체 조사 내용을 살펴본 뒤 필요하면 추가 감사에 나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앞서 남해대학은 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정확하게 지켜줘야 할 수업과 성적 처리 과정, 일부 교직원의 복무가 규정과 학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지만 즉각 시정하지 않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.